자 일단 패치 리뷰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새롭게 우리 하계스포츠대회 2016으로 이제 새롭게 나왔구요 접속하면 전리품 상자 1개를 줍니다 일반 전리품 상자랑 하계스포츠대회 전리품 상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구요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니혼이 뭐지 니혼 일본 아님 자 일단은 디바는 신 스킨 안나왔구요 아니아니 니혼이라는 스킨이 있길래 겐지는 이제 일본 스킨 나왔구요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이라서 자기 나라별로 이제 스킨이 나온 것 같아요 나온 애들은 뭐야 루시우 루시우 셀레상 디바 태극기 있다고요 어디 어디 디바에 태극기 있음 아 여깄네 어 분홍색이었네 분홍색 디바는 태극기로 여기에 태극기가 있네 여기에 자 그리고 리퍼 리퍼 사막 나온건가 사막 원래 있었나 루시우는 스킨이 두개다 브라질이라 그런가 루시우 아 리퍼 없네 공격수랑 셀레상 네 지금 패치됐습니다 나도 안 떴어 메쿠리는 아메리칸 나왔어요 아메리칸 아메리칸 존나 이상하다 메쿠리 아메리칸 메르시 아이트 게노센이라는 애가 나왔구요 메이 메이 없네 메이 없구요 바스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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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티온도 없구요 치르 솔져 솔져 없어 빨리빨리 넘어간다고 좀 이따 다시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위에 트리콜로 갓메트라 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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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보다 구리인데 어 생각보다 다 구리다 신스킨치고는 다 구리다 자 그리고 위도우메이커 트리콜로 오오 자리아 보소 트레이서 이쁘다 트레이서 바스티온 있다구요 바스티온 바스티온 있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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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요 없어요 오리진이에요 바스티니아타가 없네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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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없어요 없어요 윈스턴 없어 윈스턴 없어 윈스턴 없죠 자리아 자 자리아 챔피언 오 개간지 줌바형 개좋아하겠다 와 트레이서 트레이서가 이쁘다니까 자리아랑 트레이서가 되게 이쁘다 자리아 지존이다 이거 자리아 지존이다 이거 챔피언이다 트레이서 봐야되 이거 빨강색은 이거는 너무 눈부셔서 안되고 트레이서가 갑인거 같은데 트레이서 갖고싶어 나도 트레본 기다려 정크랫 정크랫 있나 없음 정크랫 없음 트레이서 너무 이쁜데 트레이서 오바다 이거 다음 킹야타 킹야타 없구요 트레이서 그러니까 얘네가 그 트레크로노르 새로 나왔구요 얘는 또 와 트레이서 갖고싶다 이거 자 트레이서입니다 단골이 선수 오오 상자 까야될거 상자 말고는 없어 안줘 하기상자 단골이 선수 오오 트레이서 오오 아 뭐야 결론은 돈지랄이네 야 빨리 축구하자 축구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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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것 좀 더 보구요 오케이 저거는 프로 방송러라서 설명해야되 아 네 저 일단 리뷰좀 하구요 리뷰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구독이랑 추천 제작 받아야됩니다 프로 방송러 하이라이트도 생겼어요? 오 경주 오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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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생겼어 보거 보거 트레이서 꺼 봐야겠다 오오 이쁘다 장애물 경주 오 진지하게 있게 이거는 오오 존나 빨라 본섭이에요 본섭 자리아 자리아 봐야겠다 욕도 드는거 아냐? 파라? 파라 있나? 파라 없구요 한조 루슈 있다 루슈 하이라이트 좀 보자 정크리스트 하이라이트 생겼다고요? 오 루슈 갑인데 이거? 오 루슈 개깐지난다 어 정크리스트 하이라이트 정크리스트에 포한 포환던지기 툴 포환 맞나? 어어 정크리스트 스킨 있음? 정크리스트 하이라이트 아 하이라이트 밖에 없구나 얘는 뭐지 그 다음에 루슈 루슈 하이라이트 생겼네요 프리스타일 이거 원래 있던건가? 이거였나? 바이시클 킥? 루시아 킥까지 바이시클킥 이거네 겐지 하이라이트는 3개뿐이에요 병원님 축구나러 가죠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리뷰 여기까지 가고 새로 나온 3대3 난투 축구대전 가겠습니다